자 국가직 구급 해설강인데 시험이 쉬운 문제는 너무 쉽게 나오고 조금 변별력을 주는 어려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주는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법령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다 체크를 했는지 물어보게 되면 구급 학생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내용 하나하나까지 최근에 법 개정된 걸 많이 물어봤는데 최근에 법 개정된 거 하나하나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려면 공부하는 분량이 계속 쌓여가게 되니까 구급 학생의 부담이 좀 큰 편인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주로 답이 돼가지고 고득점자는 굉장히 차별적인 점수될 것 같고 대부분 학생이 그닥 행정학에서 절대값 점수를 봤을 때 그렇게 좀 만족스러운 점수가 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도 그랬거든? 작년에도 국가직 구급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지방직 구급을 빡세게 문제를 좀 풀렸더니 지방직은 국가직에 비해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고 보통 공부하는 패턴 안에서 나와서 고득점을 하고 그래서 국가직에 조금 실망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방직 공부를 빡세게 한 학생들은 지방직에서 합격하고 또는 그 뒤에 군무원 합격하고 공부 끝내게 되고 국가직에 좀 점수가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좀 좌절해가지고 행정학을 좀 손놔버린 학생은 지방직도 결과가 좋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직이 조금 점수가 성에 못 미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 이번 시험은 근데 거기서 원래 국가직은 또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선거 때문에 국가직을 땡겨서 3월에 친 만큼 지방직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방직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하면 지방직이랑 뒤에 나오는 군무원 시험이나 하반기 시험들은 잘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이제 좀 그런 작년에 보면 지방직 구급, 지방직 7급,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국가직 9급이 많이 어려웠는데 올해도 조금 어렵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쉬운 문제는 또 너무 쉽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해설이 별로 길지 않을 것 같아 보시면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 많이 풀어보던 거잖아 그치? 이미 시험에 1번 나왔던 거고 하위정부모형의 폐쇄성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철회삼각 그 삼각관계는 관료, 그 부처를 담당하는 의회상임위원회 그리고 그 부처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 법원은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치? 예전 시험 문제는 주로 법원 자리에 정당이 들어가서 틀리게 물어봤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 법원 너무 쉬웠고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실적주의인데 옳은 거 찾는 거야 1번 잭슨 민주주의는 역관주의였지 잭슨이 그 역관주의를 도입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일이라면 내 사람들로 공직을 채워서 4년 뒤에 선고를 심판받겠다 이 2번 지문 잘 보시면 건전한 상식 일반 대중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2번 지문이 하고 있는 말이 행정의 아마추어리즘 역관주의로 가는 것이 1번, 2번다 3번에 시험, 신문보장, 정책중립 그래서 여러분한테 실적주의의 핵심 요소인 이 시험에 의한 선발 정치적 중립 시키면 신문보장하는 이 실적주의 가치를 핵심으로 해서 이런 방식의 인사제도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선택할 수 있다 거기서 폐쇄형 계급제 등이 결합하게 되면은 직업공무원 제도 거기서 폐쇄형 계급제 붙으면 직업공무원 제도 그리고 개방형 주기분류제가 붙게 되면 미국식의 인사제도로 구분되는 거였지 그런데 이런 시험에 의한 선발 실적주의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소외계층이 시험 합격하고 공무원 되기 어렵더라 그래서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표관리제가 실적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게 된다 되는 거였지 이제 답은 3번 되겠고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 우리 많이 보던 거잖아 뭐야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문제결을 위한 기업과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의 효율성 생산성을 중시한 나머지 형평성의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거지 그런데 형평성을 강조한다고 틀렸다 되겠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1, 2, 3번까지는 가책 경포는 학생들 너무 쉬운데 1, 2, 3번 푸는데 한 문제에 10초씩밖에 안 걸렸을 것 같아 4번으로 한번 가볼까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 방안 했는데 민영화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는 민간이 운영하게 한다 민영화는 정부가 실패하자 정부 기능을 시장으로 돌리는 거잖아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 그래서 답 1번인 거지 그치? 여기도 1번 보자마자 그냥 끝나버렸다 2번에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할 수 없는 상태 3번 시장 실패 해결 방안이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보조금 지급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정부 규제로 국방 제한 같은 공공제는 시장에 맡겨두면 바람직한 수준에 공급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갔었지 옳지 않은 건 그냥 1번 되겠습니다 쉽지 그치 여기까지 5번 한번 가볼까 5번도 답은 찾았을 거야 찾았는데 옳지 않은 거야 연기준 예산에서 그런데 연기준 예산하면 제로 베이스의 버지팅 예산을 새로 짜는 이유는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올해 또 할 수 있다는 장담을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한 듯이 또 하는 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 우리는 흔히 그걸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하지만 미국식 표현인 제로 베이스를 번역하기를 연기준에서라고 표현한 거고 근본적인 재평가를 한다 자 이번 지문에서 갸등했을 거야 우리나라가 갸등했을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3번 가보자 연기준 예산 앞에 있던 PPBS는 장기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의 연결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사업구조 설계를 통해서 오로지 사업 단위로만 예산 변성했다면 연기준은 예산을 가질 수 있는 최하 레벨의 의사결정 단위 그 단위는 조직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위가 무조건 사업별로만 짜라고 했던 PPBS에 비해서 조금 더 유연한 제도가 되게 된다 조직별로 짤 수 있으니까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최하 레벨의 어떤 조직관리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장은 전년도에 진행했던 기존 사업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제로 베이스 제금들 통해서 의사결정 단위에서 의사결정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서 상사에게 들고 올라가게 되면 상급자는 패키지 만든 부하직원 참여하에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정하게 되고 우선순위 높은 사업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고 그때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집권화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은 PPBS 계획 예산이고 영주신 예산은 하위 레벨의 최하위 레벨의 관리자가 노인복지과장이 노인복지과 의사결정 패키지 만들어서 복지국장님께 짜습니다 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상향적이면서 분권화했었지 그치?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우리가 영주신 예산제도는 얘를 공부하고 나서 장단점 보고 끝난 게 아니라 뭐랑 비교했지? PPBS랑 비교하고 일물법이랑 비교했잖아 그때 PPBS랑 비교할 때 가장 선명한 차이가 PPBS는 하향적, 집권적 반면에 영주신은 들고 올라가는 참여지향적, 상향적이었잖아 분권화에서 4번 답이 된다 2번은 뭐냐 하면 수업시간에 이렇게 매번 얘기하던 세행자학 3.0 책에 보면 한 줄 들어가 있어 뭐가 있냐면 예산제도 하나씩 설명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발달과정 얘기할 때 한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실제 했던 건데 뭐냐면 해설지에 자척은 왔는데 여러분 해설지 참고해서 꼭 보세요 해설지에 문제랑 해설 같이 있으니까 꼭 같이 보시면 1983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70년대 중반 연기준 하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행정지도 영향을 많이 받잖아 우리 행정학기 출연할 때도 계속 미국 이런 거 배운 거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도 따라해보자 라는 논의가 들어온 거야 왜냐하면 또 보면 장관이 바뀌거나 하면 또 뭔가 좀 새로운 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거 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80년대, 83년도면 한참 경제성장을 일고 나가고 있던 발전하던 시기다 보니까 어? 연기준 예산 제도는 미국에서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작년에 한 사업도 할 수 있는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는 건데 미국이 뭐 좋은 거 한다며 우리도 빨리 해봐봐봐봐봐봐라 이렇게 시키니까 연기준 예산에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유가 있고 사업을 확장적으로 펼쳐나가는 시기다 보니까 좀 안 맞는데? 그러면 일단 연기준 예산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하기보다는 그 연기준이 추구했던 기존 사업들을 재평가해 가지고 우승수위 높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출 절약을 강조하는 그 마인드만 가져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연기준 예산 제도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미국과는 상황이 맞지 않아서 연기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지향 가치 감축 지향 지출을 절약하는 그 가치만 추구했을 뿐 사실 미국식과는 좀 다르게 운영되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입한 적이 있긴 있다 그래서 2번에서 갸우뚱 했다가 4번에서 분권하는데 상향적 참여인데 해서 답은 4번 찾았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세모표 치고 넘어왔고 지금 이제 수업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해설 참고하면 되는 거야 자 6번은 정책과정의 참여자 옳지 않은 건데 이거는 시험 나오면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17년도 지방지 9급 나왔던 문장들 그대로야 그대로면서 뭐가 되는 거야 정당은 비공식 참여자지 그치 이것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고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국고 채무부담행위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많이 설명했던 건데 그치 2024년 여러분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오늘 3월 23일인데 어? 해양경비업무를 수행할 함정 선박 함정 구입이 필요한데 2024년 예산 어디에도 해경이 함정을 구입하라고 책정된 예산이 없더라 어? 그러면 과거에 언젠가 약속되었는데 올해로 넘어온 계속비 어딘가에 올해쯤에 함정 구입 그런 내용 없더라 그러면 법률에서 혹시나 해경에게 해양경변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내용도 없더라 그러면 예산 법률 계속비 밖에 이 외란 말은 이 예산 계속비 법률에는 근거가 없더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함정 구입은 해야 되겠고 함정 구입이 뚝딱 한 달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박 의사를 찾아가서 제가 만약 지금 오다를 넣으면 좀 오더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 쉽게 좀 재밌게 하려고 오다 오다 했는데 오다를 넣으면 배가 언제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25년 5월 1일에 배차질 올해 어? 그러면 지금 일단 계약서만 쓰면은 올해는 당장 돈 나갈 게 없네요 어? 당연히 정부 신뢰하고 진행하겠대 그러면 어? 그러면 지금 계약합시다 25년 5월 1일에 정부가 원하는 방탄유리 등등등 스펙대로 선박을 건조해서 두 척을 만들어 주시오 총 그러면 1조 5천억에 대해서 내년에 돈 줄게요 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지출에 원인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순간 정부는 이 시점에 갚아야 될 빚지게 된 거야 빚 그 빚을 뭐라 부르지? 채무 그래서 계약을 함으로써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게 채무부담 행위야 근데 그 빚진 거 누가 갚는 거야? 국가가 국가의 금고에서 그래서 국가의 금고에서 빚졌다 이게 국고 채무부담 행위가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빚졌어? 빚졌는데 이렇게 채무부담 빚지게 되면 그 빚은 누가 갚는 거야?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래서 이제 빚지는 지출 원인되는 행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국회를 찾아가 그래서 국회의 날이 지금 3월 23일인데 선박 구입에 대한 계약서 쓰는 순간 1조 5천억 빚진 셈인데 이거 내년에 줘야 되는데 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야 물어봤더니 국회에서 본의 의결로 허락합니다 진행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계약 전에 국회를 찾아가서 지출 원인되는 계약서 작성하겠다고 국회한테 승인을 받게 되면 이 승인은 글자 그대로 계약서 써라 즉 빚지는 것 국고로 채무부담하는 행위까지에 대해서 국회가 허락해 준 거야 그걸 허락해 주니까 이제 계약서를 썼어 지출 원인 행위했어 그래서 계약 쓰고 이제 내년에 갚아줄 빚이 생겼어 그 상황에서 이제 시간은 흘러가네 선박에서는 배를 만들고 있네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표가 뭐였지? 예산 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25년 예산은 25회계 년도 시작일인 1월 1일 회계 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서 30일 전까지 국회의결로 확정돼야 되지 그지? 그때 그 국회 제출안은 25년도 예산안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야? 25년도 5월 1일 날 배차지로 갈 때 1조 전학표를 합니다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 이제 회계 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의결을 받으면 이 국회의결 예산안을 받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실제 25년 5월 1일에 돈 1조 전억을 입금해 줄 수 있는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채무부담행위랑 계속비는 제가 국회의결 두 번 받아야 된다 처음에 계속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처음에 국회한테 의결 승인받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해도 괜찮아, 빚줘도 괜찮아 라는 사업을 벌리는 것 자체에 대한 승낙 허락인 거고 그와 관련된 돈이 실제 나아가는 내용은 그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 자체가 회계 연도 기시 30일 전에 국회의결 받으면 그때 지출 권한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국회가 허락해주는 건 빚지는 것 까지만 그 빚짐으로 인해서 실제 돈이 나가는 것은 돈 나가는 회계 연도에 돈 나갈 그 금액이 예산안에 포함돼가지고 예산안이 국회의결 받았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그럼 지금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니은 번 보시면 국가가 금전급부 임무를 부담하는데 빚진다고 그랬잖아 채무행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방금 뭐라고 그랬지? 24년도에 오다 놓고 돈은 25년도에 나가게 되니까 올해는 주문할게요 허락만 해주세요 일단 빚만 질게요 허락받고 다음 연도 이후에 돈 나가는 건 예산의결 통해서 권한 받아서 돈 쓰게 되는 거니까 니은 번 맞는 거야 그때 디귿번 한번 보시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즉 빚질 수 있는 권한까지만 국회가 승인한 거고 그 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한 실제로 돈이 나가는 실제로 돈을 입금해주는 돈 쓰는 그 지출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잖아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권한까지만 국회가 참여 승인해준 거고 채무의 지출 권한은 부여받은 게 아니고 얘는 예산안 국회의결 시 예산안이 국회의결 통해서 로 통과되었을 때 권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디귿번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국구 채무부담 행위할 때 국회의원 나으리 지금 오다 놓아야 되는데 이거 빚지게 되는데 허락해주세요 또 올해 당장 돈 나가는 거 없고 일단은 빚지는 거 허락해주면 저희가 계약을 쓰고 본은 내년 이후에 나가니까 그 내역은 다음 연도 예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그래? 빚지는 거 무슨 사업하는 건데? 내용 알 수 있게 정리 좀 해봐봐 기흑번 이번에 해양경비함정구입비 얼마 씁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이유 왜 빚지어야 되는지 이유? 그래서 몇 년도에 얼마 쓰는데 빚지는 연도 24년도 상환연도 돈 갚는 건 25년도 금액 1조 5천원 내용을 표시해놔야 국회의원들이 보면서 올해 일단 주문서 넣고 내년에 배차지로 가고 금액 얼마고 이걸 아래에 승인해줄 거 아니야 그지? 기흑번 당연한 이야기지 기흑, 리흑 맞고 디귿 틀렸어 그럼 답은 일단 나와버렸지 그지? 답은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리흘번은 뭐가 문제냐면 한 회계의 연도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쓸지 1년 안에 움직이는 이 시기적인 한정성 기한 경과 금지 원칙에 빚어볼 때 계속비는 원칙적으로 5년까지 사업할 수 있었지 국회의원들이 주문하는 건 올해 정작 돈 나가는 건 내년에 되니까 예산 한정성 원칙에서 시기적 한정성에 예외가 돼 그런데 계속비가 대규모 공사나 제조연구개발사업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국회책부담행위는 제가 수없이 예를 들면 뭐였지? 책에 적혀있던 예가 저 해양경찰의 함정구입비가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지? 국방부의 피복구입비 국방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지난 겨울에 연예인들 보면 개그 프로그램에 약간 소재로 쓰고 나오던 그 깔깔이 생산을 안 한다고 깔깔이를 보급하지 않고 까칠까칠한 깔깔이 대신에 이제는 후리스 자켓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육군에서 후리스 자켓 제작하려고 하면 야 군인들이 몇 명인데 1인당 한 벌씩 또는 뭐 장교들 두 벌씩 보급하려면 찍어내려면 그럴 때 이제 피부구입이 쓰게 되는데 군인들이 입을 옷 파카 만드는 이런 게 공사 제조 연구개발은 아니잖아 그치? 이제 리을번은 뒤에 나와 있는 이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은 국고 채무부담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비의 대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 리을번 지문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기응 리은번이 그래서 옳고 디귿 디엘이 틀렸다 계속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국고 채무부담 행위의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말이 돼버린 거죠 7번까지 끝났습니다 7번을 난이도 중으로 평가하긴 했는데 지문이 길고 읽고 찾아야 돼서 중요했지만 사실 저는 워낙 국고 채무부담 행위의 시험 많이 냈어가지고 워낙 이거 권한 발생하는 걸 많이 얘기해서 좌우 공부한 학생은 그냥 난이도 화들 것 같고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논리 모형 금연 캠페인으로 설명했던 게 뭐처럼 한 문제 나왔지 17년도 9까지 9급에 나오고 이번에 단독으로 나오고 여러분한테 이제 수업 시간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정책 도입으로 인한 투입 그래서 인력 몇 명을 예산 얼마를 밀어넣겠다 그래서 활동 TV 광고를 금연 캠페인을 위한 TV 광고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다 그래서 아웃풋 산출 TV 광고를 실시했다 그러면 원하는 아웃컴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TV를 시청하고 아 담배 끊어야 되겠다 인식의 변화 중기적으로는 그래서 실제 흡연율의 감소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감소 이렇게 진행해보자 하게 되면 정책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할 단계들에서 이렇게 도표식으로 다이어그램 형태를 묘사하게 되면 이게 뭘 보여주게 됩니까 개념이죠 어디 있습니까 저기 1번에 보시면 정책 프로그램 요소 문제 사이에 논리경관계를 투입활동 산출결과로 도식한다 이렇게 표현한 다이어그램 도표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논리모형 이때 2번 산출이란 건 아웃풋 아니야 어떤 자원을 밀어넣어서 일을 했어 일을 한 다음에 아웃풋 바로 튀어나오는 직접적인 결과물 얘는 우리가 공공부분 성과지표할 때 능률성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 개념 비교할 때로 개념이 얘기했던 거지 그치? 2번도 틀릴 게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런데 중기적 측면에서 흡연율이 감소하지 않았더라 어라 그러면 그 앞 단계 TV를 시청하고 인식 변화했는가 인식 변화가 없더라 그런데 TV 시청도 없더라 어라 TV를 안 봤어? 왜? 봤더니 광고를 하긴 했냐 어? 여기서 광고를 원래는 19시에서 23시 광고 나가기로 했는데 이때 하필 도쿄올림픽 중계기간이어서 IOC 스폰서 광고 나간다고 우리는 올림픽 하이라이트까지 다 끝난 다음에 새벽 3시부터 7시 사이에 광고 나갔다 이때는 아무도 TV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단계를 타고 가면서 어? 이 단계에서 원했던 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네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거네 집행 실패 또는 집행까지 했더라 광고를 실시했고 광고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변화가 없다라는 건 아 이 정도 광고로는 귀변자들의 니즈를 꺾지 못하는 거다 우리는 이 정도의 정책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짓게 됐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네 우리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 이론이 틀렸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서 원했던 대로 진행된 다음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책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집행 가치가 되지 못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 정책 평가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평가를 했어 확인하고 싶었던 걸 정확히 확인하면 평가의 타당도 올바르다 유효하다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평가가 제대로 평가를 통해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긴 했는데 효과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집행 가치가 제대로 안 된 건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평가의 타당도를 제거하게 되고 타당도 자리에 도구의 일관성인 신뢰도 집어넣어가지고 평가에 신뢰도 제거한다 말하면 안 된다 타당도를 제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3번이 이상하잖아 2번 3번 3번 이상하잖아 3번 가보게 되면 3번 질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보이지 못한다라고 있는데 목표 달성 못했네 못했네 그럼 그때 목표 달성 못한 것이 정책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론 실패냐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집행이 단계대로 되지 못한 거냐를 확인시켜가지고 평가의 인과관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평가의 타당도 제거시켜주는 모형이니까 여기 결과 측면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있는데 3번 이상한 거지 그치?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의 타당도를 제거할 수 있는 거지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 참가한 자들은 아 지금 이 단계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게 4번 지문 되는 거죠 9번으로 갑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은 은근히 쉬운 문제지 왜 쉬운 거야 문장만 길지 알상추분규 로그제분규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상추는 알이 꽉 찬 알상추밖에 없다 그래서 1번 정통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자보신을 높여주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상징정책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메이저리그 야구팀 한국 와가지고 개막전 한다고 와가지고 연습 쉬는 시간에 부부 동반으로 막 경복궁 가가지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경복궁 보고 와우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 뿌듯함 1번은 국가기관 구성하는 구성정책이 아니고 상징모를 동원해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 높이는 상징정책이고 로이는 뭐였지 로구제분규 로이의 정책 유형에는 구성제분배 분배 규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상징정책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은 상징정책 알몬드 파일에 분리당하니까 1번 틀렸다 되는 겁니다 10번 당황했지 그치 3.0 책에 있는데 요즘은 이걸 자세히 묻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하면 좀 넘어갔는데 야 이게 시험에 나왔네 2005년 2008년 정도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2005년 2008년 2008년이라고 해도 16년 전 문제인데 시험에 나왔어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기엔 공부할 분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법령특강에도 있던 걸 작년에 법령특강 할 때는 제가 이거 있거든 근데 올해 법령특강은 빼버렸는데 시험에 나와서 좀 아쉽고 미안하고 그런데 일단 1번은 소비자에게 얘기했었어 비영림인건 NGO가 정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서 등록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줘 근데 그 지원금 받기 위해 승록할 때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지속성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면서 그리고 비정치적 비정교적 그리고 백인 이상이 가입된 등등 요건이 있었었는데 당연히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국민들에게거든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주네 뭐 때문에 지원금 돈까지 줘?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니까 1번은 맞는 거고 그래서 2번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데 당연히 사업비 그래서 저 비영림인건 NGO가 지원받은 금액 가지고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사업진행을 위한 비용이 쓰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3번 정부는 보조금 줄 때 야 저 NGO 유명한데 던져라 NGO단체 대표가 유명한 사람이 던져라 이게 아니라 그 돈 받으면 뭐 할 건지 2번 3번이어야지잖아 사업비에다가 돈을 쓸 수 있게 보조금을 준다 그럼 그 사업비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할 건데 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고 누구를 도울 것이며 물품 못 구입하는데 그 때문에 얼마 쓰는데 이걸 계획서 제출을 해야 타당한데 이거 보조금 받아가지고 먹태한 나쁜 놈들 아닌데 확인돼야 돈을 줄 거 아니야 4번 그런데 서운하지 공익사업까지 공익사업까지 완료했다 보고서 제출을 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사항은 일단 두 곳이 틀렸어 대통령 X 대통령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해설지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9제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지원금 받았어 돈 받아가지고 사업했어 사업 끝났어 돈 쓴 다음에 그 돈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이제 중앙정부에게 지원받을 NGO는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 정책을 보조하면서 지자체에게 보조금 받을 때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장까지 원래는 광역단체장인데 기초단체지만 특례시까지 장기지출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관리를 하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생각해 봐봐 여러분이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본부 하고 있는데 그게 특정 지역에 기반두고 있지만 지역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국자원활동을 다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 NGO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는 건 행정안전부의 관리 업무야 그럼 이제 내가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본부 이런 식의 일 해보겠습니다 계획서 세워서 행안부 장관에게 지출하고 지원금을 받는 거야 당연히 사업 끝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얼마 썼습니다 라는 보고서도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게 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방금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동작구 살리기 운동본부를 한다 그럼 동작구 살리기 운동본부는 국가적 차원에 활동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 안에서 오로지 동작구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럴 때는 광역장 서울시장에 신청하겠지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활동한 NGO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나 여기에 이제 특례시장까지 수원특례시 장원특례시 특례시장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금 받았어 사업하고 나면 시도지사나 특례시장에게 보고서 제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체가 틀렸다 되겠습니다 지협적이지 테마도 지협적인데 답이 되는 부분도 여기 관리주체 사실 뭐 관리주체인데 답이 되는 부분도 지협적이어서 이런 걸 구급 7급이 아니라 구급시험에 답이 되게 물어봤어야 했나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으로 이렇게 나왔고 바로 11번 문제가 또 우리를 완화시켜주는 거지 신고전적 이론으로서 인간관계론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론은 뭐였지 호선실험 결과 합리적 경제적 인간 틀렸다 사회적 인간이다 그래서 기계적이 아니라 사회적 인물성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 집단 합리적 경제적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 4번이 옳은 것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마스의 갈등관리는 기본적으로 표를 그릴 수 있는가 물어보면서 추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뭐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상황적인 맥락까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 맥락을 물어보는 건 7급에만 몇 번 나왔지만 곧 9급에 나올 거라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많이 풀렸는데 이번 드디어 나왔다 그치 그래서 12번 문제 밑에 보면 표가 그려져 있는데 표는 여러분 많이 그려본 거고 본 거고 자 여기 3번에 있는 타협은 뭐지 타협은 절충이지 다른 말로 그래서 나의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적당히 절충하는 게 타협 전략이고 윈 전략은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채우는 거니까 협동 전략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답은 12번 되겠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3번에 이렇게 박스 안에 사례 죽음으로 보는 것도 우리 풀어봤어 박스 안에 봤더니 원래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제품 개발을 위한 별도의 직무가 동시에 하게 된 순간 우리 수업 시간에 원래 하고 있던 승용자인지 만들면서 다시 SUV 신제품 개발 가능한지 프로팀 들어가게 되면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한 사람의 직원이 서로 다른 조직에 동시에 속여서 서로 다른 상사로부터 동시에 명령을 받게 되니까 1번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결합 2번 뭔가 문제결을 위한 수평조직이 붙는 것 자체가 문제결이 필요한 상황 유동적 동태적 환경 보수관 상호의 이전성 3번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 그치 서로 다른 조직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종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론 내는 과정에서 잦은 대면 접촉 회의가 필요했고 의견 충격이 벌어지는 거고 4번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한 사람의 직원이 두 가지 조직에서 동시를 하다 보니까 조직은 인건비 절감에 장점을 받는 거고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었지 명령 통일 원리 오직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명령 수렴이 되는데 서로 다른 관리자가 동시에 명령하니까 기존 조직의 상사는 부하직원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조직 관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 갈등 발생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게 어렵다는 말은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 어려운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에 중불방지법도 한번 4.0 때 요약된 내용을 줬어 기출문제 때 요약된 내용을 주면서 이런 법이 이제 있고 작년에 국가지 구급에 이런 법이 있다는 문장이 하나 나와서 그와 관련된 지문 한번 슬쩍 봤는데 저렇게 좀 깊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그때 사적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면 공익수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니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업무를 맡아보면 안 되겠다 근데 사적 이해관계자가 뭘 말할까 여러분이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 이제 여러분 본인 이익이나 여러분 가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분 업무 수행할 때 공익과 충돌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대응인 책이 뭔가 필요하겠지 그치? 3번에 보면 여러분이 민간기업 활동을 하다가 개방형직으로 고위직에 들어갔어 그때 채행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내가 공무원 개방형직에 들어가기 전 2년 동안 어떤 기업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내가 공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 있던 직장생의 이익을 대변해주거나 원래 있던 직장으로부터 뭔가 영향을 압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사적 이해관계 보일 수 있는 거고 4번에 보시면 임원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되겠지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직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2번에 보면 이익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직자 있는데 사적인 이해관계죠 다른 공직자는 내 활동을 해서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게 내 개인적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공직자의 이익과는 문제니까 나의 사적인 이익이랑 상관없는 거죠 사적 이해관계라는 게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 공익을 우선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이익 내 개인 이익을 우선시 할까봐 문제 돼 사적 이해관계자는 내 개인 이익과 관계된 자 내 개인 이익 1번 나의 이익 내 개인 이익 또는 내 가족의 이익 3번에 보시면 내가 공무원 되기 전 2년 동안 재직했던 법인 그럼 내가 그만두기 전 그 입장에 그 저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순간 또 내 입장에서 내 이익을 대변하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거니까 4번에 본인이나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있는 법인 등 내 이익과 관련되는 거죠 근데 2번 지문은 뭐가 되는 거야 나 내가 아니라 다른 공직자 다른 사람의 이익은 내 이익이 아니잖아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그래서 사적인 이해관계 사적은 내 개인 이익을 우선시 할까봐 공익을 우선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개인 이익을 우선시 할까봐 문제가 되는 거야 내 개인 이익과 관련되는 사적 이해관계자 했는데 2번 지문은 뭐야 내 이익이 아니라 아예 남 다른 사람이 이익인 거니까 15번 가보면 액션 러닝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박스형 문제 풀어봤었어 15번의 박스형 사례를 4.0에서 똑같이 풀어봤지 5.0도 풀어봤었고 힌트가 3번 나왔지 그래서 현안 현지안건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 아래줄에 학습과 문제 글이 동시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액션 러닝 방식의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파이널 관문인 그 역량평가라는 시험부의 자격이 주어진다 얘기했던 거죠 16번은 7급에서 서청 심사위는 할 때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3.0 책이나 4.0 문제 해설에 보면 해당한 내용이 적혀있긴 한데 적혀있긴 한데 9급 학생한테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좀 어려운 문제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 기출문제집 때 4.0 수업 들은 학생들은 4.1 압축기출 말고 아직 그 진도 안 나갔으니까 4.0 좀 분량 많은 문제 풀 때 있잖아 뭘 설명했냐면 9급 학생한테 좀 과할 수 있는 데라고 하니까 9급 학생이 지친다 하고 있을 때 이제 7급 학생 있을 거니까 들어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9까지 갑격한 행정부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어디에 인사혁신제 설치하는 소청심사위원회 그래서 3번 일단 맞는 거야 그래서 소방청 소속하게 된 순간 소방청은 행정소 행정안전부위터의 경찰청 소방청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이니까 소청심사위원회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됐던 우리 문제 중에 보면 시험 문제 기출 7급 문제에서 뭐가 있었지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시도 단위에 설치하는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경기도 수속공무원은 경기도에 있는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가게 된다 1번도 맞는 거야 1번 3번 해결했어 그러면서 그 소청심사위원회 여러분 3.0 책이나 4.0에 있는 해설지의 표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단 특정직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특례가 뭐가 있냐 검사는 소청심사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방검찰 이번이 답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의 소청심사위원회는 법무부가 아니라 그러면 검찰도 검찰청 국가직이니까 여기 인사퀸처 가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검사는 소청심사 제도가 없다고 검사는 소청심사라는 걸 활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검사는 내가 신분상 불이익당했다 그러면 그만두고 소송을 걸로 가는 거고 소청심사 제기할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보면 특례에 검찰청법상 검사는 소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그 특례 규정을 알고 있냐 물어본 게 된 거야 14년도 7급 시험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보기 지문에 검사라고 딱 꼭 찍어서 말하진 않고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소청심사에 대해서 따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지문인데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예외 있을 수 있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검사정법상 검사는 소청심사 활용할 수가 없어라고 책에 넣어놨던 거예요 기출 문제는 검사 같은 특정직 공무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따로 정한 게 얘들은 소청심사가 없다라고 설명했었던 거거든 이렇게 답이 됐어 근데 7급 학생은 그런 내용을 기담아 들어봤으면 기억이 날 거고 9급 학생은 주제 자체가 조금 9급에 나오지 않던 주제니까 주제를 등한시했으면 힘든 문제 됐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공립대 소속의 교수도 이제 교사의 범위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니까 초 중등 초등 중등 대학까지 교원들은 다 별도로 교원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반영해서 교원만을 위한 따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7번도 지금 지역적에서 어려운 게 연달아 나왔는데 16, 17, 19번이 이제 마지막 어려운 내용들인데 17번의 지방인정 관련해서 1번은 조례의 재정개정 비지청구권 존재하고 있잖아 1번은 다 통과했을 거야 2번은 뭐냐면 관할 구역의 변경을 할 때 예전에 얘기했었지 부산시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하나 지어졌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정문이야 근데 101동 102동은 어라 여기까지가 부산시 땡땡구 이쪽은 부산시 땡땡구가 되니까 같은 정문으로 나왔는데 101동 102동 애들은 이쪽 초등학교 가야 되고 103동부터 나머지 단지 애들은 옆에 초등학교 가니까 어라 좀 이상한데 게다가 자치구별로 종량제 봉투 색깔이 달라 그러면 똑같이 정문 들어가서 101동 102동의 폐기물은 땡땡구를 관리한 업체가 가가지고 종량제 봉투 담아놓으면 가져가고 쓰레기 폐기장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더 만들어서 이쪽 103동부터는 이리로 들어가서 이리로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별 생각 없이 슈퍼 가가지고 아주머니 종량제 봉투 10리트 자리 한 묶음 주세요 했더니 어느 구 거 사냐 몇 동 거 사냐 잘 모르겠는데요 해가지고 몇 동 살아 101동이요 그쪽은 이거야 하고 받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아줌마가 이쪽 거 줬네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받아와가지고 폐기물 담아가지고 이쪽 폐기물 저장 내놓으면 업체가 안 가져가는 거지 진해 봉투 아니니까 이러면 이제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 때문에 관할 구역을 이렇게 변경해서 경계선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 세모세모구가 되게끔 바뀌게 되는데 행정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땡땡구랑 세모세모구랑 좀 싸웠어 왜냐하면 이 새로 생긴 고급 아파트 단지니까 집값이 비싸 지방세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뺏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싫어 주기 싫어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경계변경 어떻게 할지 협의체 구성에서 토의하면 되는데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행안부장관은 분쟁조정기관에 올려가지고서 의결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분쟁조정기관에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지킨 대로 하시고 할 수 있는데 취업적인 내용이죠 3번으로 가면 3번이 정책지원가는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 과거의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어 그냥 회의 참석하면 수당만 줘서 개인각장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회의 참가에서 수당 받는 걸로 그런데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이제 개인직업 잠시 내려놓고 의회 업무만 전념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보수 체계도 점검하면서 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돈으로 국회의원 보좌관들 월급을 줘 국회의원 1인당 몇급 보좌관 몇급 보좌관 몇급 보좌관 3명 4명 뽑아가지고 국가가 주는 돈으로 월급 주면서 정책지원구 시키면 돼 국회의원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가를 대표하니까 국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자체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처럼 막 3명씩 보좌관 붙여가지고 월급 주려면 돈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자고 고민하다가 지방의회 전체에서 정책지원관을 확보를 한 다음에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회의원들 전부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줘라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지방의회의원이 10명 있다 정책지원관을 5명 뽑아가지고 5명이서 10명의 활동을 서포트 해주라는 거야 역할을 나눠가지고 누군가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예산에 대해서 도움을 주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들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들 이들 월급은 이제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되면 국회의원은 의원 1인당 막 3명씩 붙게 되는데 지방의회에서는 전체의원에 대해서 이제 의원수 2분의 1 수준에서 지원관을 두게 되는 거야 광역단체는 6급 이하로 뽑고 기초단체는 7급 이하로 뽑아 그래도 경기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6급 일반인기제공무원 뽑을 때 누가 그 원선에 본래 캤는데 굳이 제가 지금 와서 하면서 이제 그냥 안 갔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어 이게 지방의회를 위해서지 그렇지? 그랬습니다 저런 거 있다 그때 이슈 됐을 때 한번 얘기해 줄 거야 그랬지 그렇지? 자치경찰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광역단체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데 지방의회의원들이 국회의원처럼 1인당 막 몇 명씩 보좌관 두기에는 예산 부족 한계가 있으니까 동작구의회 전체 정책지원관 몇 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작구의회의원 전체를 서포트하게끔 운영해보겠다는 겁니다 18번으로 가면 내자크 기억나지? 그치? 취업 나오면 매번 제가 내자크 네거티브가 자율성이 크다 했던 거 답은 2번 되는 거죠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가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9번은 국가재정법에 도입됐을 때 바로 9급에 튀어나오기는 그렇지 않을까 7급 먼저 나오고 9급 나오기 7급 이용 모의고사에 내려고 했던 건데 9급에 튀어나와 버렸는데 성인지예산제도 뒤에 바로 붙어있는 거야 우리가 예산 과정에서 예산이 남성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만들고 그 남성여성 성평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하는데 똑같이 이제 환경보호 차원에서 원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인지예산이 예산 결산 그리고 기금에 모두 도입돼 있지 그치 이 상황에서 이제 원실가스 인지예산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원실가스 인지예산서 결산서 기금도 원실가스랑 관련되는 부분 반영하게 되는 거야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에다 반영되게 되는 거야 답은 기금에 도입돼 있다 답은 3번에 보시면 기금도 대상이다 되겠습니다 19번에 1번 성인지예산과 함께 원실가스 감축 인지도 포함돼 있다 2번 예산은 계획표니까 이렇게 원실가스인지 예산해가지고 원실가스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기대하는 바 효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분석이 포함되는 거고 3번 기금에 포함돼 있고 당연히 4번 예산집행하고 나면 성과 보고서 내듯이 원실가스 감축 인지에 대해서 보고서 내게 되겠죠 그래서 결산서에 포함시키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원실가스 인지 이런 게 있나 성인진 들어봤는데 성인지에 빗대가지고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기금에서도 기금운용계획서 기금결산보고서 원실가스 인지 예산서 결산서 기금에서도 기금계획서 기금보고서 하면 되는 거니까 기금에 도입돼 있습니다 20분 문제는 많이 봤던 거지 그치? 이런 거 앞으로 시험 나온다고 했던 거죠 제가 이것도 이런 시험 문제 없었지만 제가 모의고 있을 때 많이 내봤던 건데 이제 4차 산업혁명 AICBMB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었죠 데이터의 분산 처리 기술이 블록체인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통제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장려하고 있고 KB국민은행 이런 시중은행들이 이미 다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서 데이터 보관하고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KB은행에 1억 원의 예금이 있다 이 데이터를 KB은행 서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은행의 서버가 해커에게 해킹 뚫려가지고 이 1억 원이 의뢰 재산이었던 것처럼 데이터를 위조 변조하는 문제가 벌어질까 봐 이 데이터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 은행관리협회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여러 블록에 분산 저장하게 되면 세커가 해킹해가지고 데이터를 변조하러 갈 때 한 곳에서만 특이한 변동 발생하고 나머지는 승인이 없으면 그 거래는 정상 거래행위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조 변조 발생을 막을 수가 있다 해커가 한 번에 4개 서버를 동시 뚫어내지 못하면 데이터의 위조 변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런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면 서버를 더 늘리면 또 되는 거니까 블록을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래서 한 4문제는 너무 어렵고 나머지는 또 너무 쉽고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표현한 문제도 상당 부분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국가직 9급의 기초이론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기초이론을 한 3주 가까이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문제 나와서 허무하고 있는데 출제 패턴은 매년 바뀌어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그런데 기초이론 정책학이 절반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는 분야인데 많이 나왔고 우리가 조금 공부한 만큼의 또 성과가 나왔으면 좋긴 한데 거기에 좀 아쉬운 게 난이도로 가봤을 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지엽적이어서 답이 된 내용도 그렇고 바로 9급에 내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답이 되는 지문들이 조금 지엽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걸 다 완벽히 준비하기에는 행정학 가뜩이나 보관까지 시간 많고 인강 듣고 하는데 수업을 더 만 잡아야 되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 또 보면 최근에 법 바뀐 거 여기 3개는 최근에 법이 바뀐 거야 그럼 최근에 법 바뀐 내용들을 업데이트 공부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이 되어지는 만큼 또 옛날 내용은 사라져야 수험생의 부담이 무한증도 늘어나지 않는데 또 옛날 부분도 시험이 또 갑자기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는 투자자가 조금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 너무 어렵게 내신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나머지 중위에 해당하는 문제는 서총 심사위는 좀 걸리긴 한데 두 가지는 우리가 하루 봐도 그 무방한 문제에서 15개까지는 다 마쳤을 것 같고 75점까지는 갔고 거기서 이제 내가 85가 되냐 하는 게 이제 조금 상의 문제를 얼마나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다 잘 마쳤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거듭히 얘기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거든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뭐 국가직은 좀 그랬지만 지방직도 무난하게 나와서 준비한 학생들 좋은 점수를 받아갔으니까 남아있는 두 달 기간 동안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방직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처는 이번 주까지만 받는 걸로 하고 4월 달부터는 다시 또 지방직 중두류를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전보느라고 5월 달부터는 다시 또 5월 달부터는 다시 또 5월 달부터는 다시 또 5월 달부터는 다시 또 5월 달부터는 다시 또